한 번 더 자 잇진 벌칙 수행합니다 정국이 형한테 가위가위 맞춰서 이 와사비 통점와비를 한 통 이거 이거 이거? 한 주먹이예요 이거에 한 주먹을 이제 너네 참여 내 숟가락 다른 분들 자 한번 시작해 주세요 너네 참여도 안 한 것들 자 지금 카메라 두 대 돌아와요 롤 할게요 MC 되게 잘 못한다 롤 할게요 롤 할게요 하나 둘 셋 예! 아니 참여도 안 한 것들 MC 진짜 잘 못한다 와 설마 와 진짜 먹는 거예요? 고기보다 더 커 빠바바바밤 바깥바바밤 빠바바바밤 으 봐바바바밤 봐바밤 오마어 오 반만 꺼야 돼 야 배 꺼 저한테 주는데 아니면 먹기 배 꺼 두세 맞게 아니면 와 대박이다 야 남자만 먹어야 얘기하고 칼을 뽑았으면 뭐라도 찾아야지